이 험한 세상 속에서 당신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요. 사실 제가 넣고 싶은 말은 살았다. 어 다행이다. 물에 빠져가지고 헉쩍대는데 동화줄 하나가 딱 왔을 때 딱 저거 어 살았다. 그것처럼 어 다행이다. 그리고 이적 씨가 녹화를 해놓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방송 나오는 걸 보면서 살았다 하는 느낌입니다. 다행이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. 정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. 여기 다행이다 들어보죠 뭐. 아 다행이다.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 주소. 부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 사리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란 걸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잘했어. 잘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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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좋죠. 눈물이 촉촉하게 고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곡입니다. 아니, 오늘 같은 날 너무 좋지 않아요? 야, 이게 정말 이 맑은 자열을 제가 호흡하면서 오늘도 제가 사실은 녹화를 할지 아닐지 몰랐는데 녹화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. 아니, 무슨 일이 좀 있으셨거든요. 아, 제가요. 심장이 있잖아요. 간상 동무이 3개 있습니다. 그중에 하나가 막혔다는 거예요. 그걸 지난주 수요일에 알았어요. 그것도 제일 중요한 멘붕이 막혔다. 그때 딱 듣는 순간 멘붕이 막 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병을 아니까 사람이 푹 끊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바로 녹화 끝나고 수술을 받았어요. 시술을. 수면하지 않고 그냥 라이브로. 라이브로. 립싱크가 아니고 라이브로. 립싱크가 아니고 라이브로. 마취 안 하고요? 마취 안 하고요. 수술 받으러 들어가잖아요. 그럼 이제 침대에 누워가서 가잖아요, 이렇게. 그러면 이 천장이 쑥쑥쑥 지나갑니다. 그 드라마 화면 같은 데 나오고 그러잖아요. 정말 기분이 안 좋아요. 그쵸 그쵸 그쵸. 그래서 일로 이제 막 뭐가 들어가고 푹푹 들어가고 막 푹푹한데 간상 동무이 분발 많이 막혀 있더라고요. 그다음에 철사로 그걸 뚫었어요. 진짜 아파요. 라이브로. 딱딱해져 있더라고요. 너희들 막 괴롭히고 그러니깐 나 놀리고 그래가지고 너희들 다 너희들 때문이야. 정말 죄송스럽지만 제 생각만 한다면 경규 형님 이 병 공개 때문에 이건 방송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 그래서 내가 가슴에 손을 올려주잖아. 그런데 이게 농담삼아 얘기하니까. 아니 아니에요. 괜히 그러겠는데 음악 좀 깔아가지고. 좀 슬프게 해줘요. 아니 어떻게 가사 즉석에서 나오실 수 있는. 가사 되겠습니까? 제 버전에 뭐 다행이다 뭐 하나 없나요? 브랜딩 다행이다. 네. 지금 말 한 번 다시. 아. 우리 그만. 이사를 만나고 관상 동맹 미리 넓힐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. 녹화 끝나고 스태프들이랑 한다면 한잔 할 수 있어서 아. 아.